밖에 진짜 춥다. 진짜 오늘 입사하면 진짜 감기각이다 진짜 이거는. 자 박재우 씨 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룰렛이 나오게되면 한 손 판매하면서 돌려야겠다. 나이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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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렛 돌리세요! 나이탈! 룰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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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룰렛 까비. 누가 막 오는 거에요? 은인씨가 계세요. 은인씨가 같이 가. 갔다 가자아!! 애들아. 일수, 끝나자 이거. 이건 막자 최상이다 진짜 박지호 드디어 바다에 빠트린다 아 나의 소원성취다 박지호 바다에 빠트리려고 이제 다음번에 함부로 우리집에 못오도록 이 방자 파이팅 방자 파이팅 방자 파이팅 3 2 1 4 로우 위치한 경우도 와 이거 끝날거같아 음은아 끝나 와 죽는거같아 그렇지 뱃뱃뱃뱃뱃뱃뱃뱃뱃 뭐야 그게 아이고, 차가 돌아버렸네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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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끝났어 너무 어려웠다 이번에 개인전 결승 가기 위해서 정신통일할 겸 해운대 바다로 풍덩슈 가자 편하신거 아니죠? 여기 떨어지면 바로 라츠킹이 맞춰있습니다 3,2,1 잠시 걱정 피하기 힘듭니다 와, 야, 잠깐만 명령이야 아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스테이 게임 끝 비비 아, 됐어요 저한테 한번 더 보실까요 저한테 한번 더 보실래요? 한번 잘 보고 배우세요 알려드릴게요, 진짜로 진짜 이거 한 번에 이 도움이 진짜 엄청난 도움이 되겠습니다. 해보십시오. 일단 무빙이랑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게 막자 경력만 무료.. 막자 모드만 현재 7년째 하고 있습니다. 해보십시오 경력이 무서워요.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. 자 처음에 먼저 가요. 미리 막자를 피할 준비를 해야 돼요. 자 러너 하죠. 이런거 무시하고. 피해주고. 피해주고. 1,2,3,3,4를 따라가야돼요. 러너랑 거리가 멀어지는 중간 피해주세요. 오케이. 여기 라처가 있거든요. 여기 그냥 살포시 리필해주고. 힌킬. 아 깨비. 괜찮아요. 자 이제 마지막 파퀴를. 이 상태죠 지금. 여기 앞에 있잖아요 맞죠. 이럴때. 그냥 따라만 가요 진짜. 진짜 따라만 가. 따라만 가 진짜. 마지막 파퀴를. 자 이제 이러면 기회가 왔어요. 맞죠. 몰라요 이거 진짜. 이길 수 있어요. 몰라요 이거 진짜. 피하고. 몰라요 이거. 아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. 오케이. 이해했어. 마지막에 이게 뭔다니까. 엄마인지 알겠죠. 네네. 저는 이길래 했어요. 충분히 열심히. 인정. 이게 마지막에 꼭 이렇게 져요. 작 같아요. 오케이. 네네. 따라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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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. 그리고. 스마이킥. 그렇지. 이따라가. 마치 캐릭터. 괜찮습니다. 아이고. 이렇게 되면 끝나. 게임. 백업이 해도 다 되면 끝나. 팍스 동작. 야 화이트 젊이 조인데. 이거 어쩌냐. 집에? 괜찮다 형은. 수업으로 더욱 춥이 댄다. 형은 영하 10도일때 택시했다. 형은 영하 11도일 때 택시했다. 형은 영하 10도일 때 택시했다. 형은 영하 10도일 때 택시했다. 어어. 어어. 문 났다가 쏙. 오오오오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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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면 안 되는데 지효야 내가 하는 게 나았을까 아 너무 아까워 아 너무 아까워 아이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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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가 아니라니깐요 ㅋㅋㅋㅋ 뭐 어떻게 한번 맡기지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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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봐바라니까 지효야 형이 하는 걸 보고 배워야 돼 이거 막자모드 경력 7명이야 형 봐봐 진짜 보여줄게 막자모드 7명 경력이라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룰레 못들리니까 다 이렇게 힘하고 이렇게 잘 봐 어제 룰링 못하려네 너는 아직 빌드가 없잖아 형 빌드가 있어 레이키디드 막장모드 하다보니까 빌드가 생겨있어 룰링 못하네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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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